이거 물 금방 끓이거든? 형, 나 된장 좀 파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된장을 좀 많이 퍼서. 양념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아, 양념 너무 먹고 싶다. 집된장 먹어라.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어우, 물이 점점 끓어오르고 있어. 된장은 원래 여기 선생님이 갖고 계신데. 선생님 된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화사해 줘야 돼. 와, 왔어, 왔어, 왔어. 너무 많은데?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 그냥 왕창 집어넣어. 이거는 너무 짤까 봐. 아니, 물이 저렇게 많은데? 저는 변덩찌개. 그치? 아니, 너무 많이 했어요. 그치? 내 생각엔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 누가 봐도 그래, 이거 아직 신고가 안 돼. 이거 색깔을 봐. 아니, 일단은 지금 짜면 안 되고 간을 하면서 간을... 아, 이거 버리니까. 아니, 형. 이거는 뭐지? Trust me, man.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아, 나 쏴. 우와. 뭐야, 저거? 저 뭐야? 간장, 간장. 간장, 간장? 색다리 그게 아닌데? 뭐야? 뭐야, 그거? 이거? 아, 맞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거 괜찮아, 메조. 와, 비즈오. 비즈워 표정 표정 이거 그냥 감이야 감 어 아니 너무 많이 넣는데? 너 그거 얼마큼 집은 넣는데?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줘봐! 이게 뭐야? 이거 조미료찌기냐? 언니 봐, 냄새를 맡아볼래. 그거 뭐야? 안 돼, 안 돼, 지금. 아니, 근데 저기 뭐지? 이거 조미료찌기냐? 언니 봐, 냄새를 맡아볼래. 그거 뭐야? 매실이야, 매실. 매실, 매실. 어? 매실을 굉장히... 매실 안 넣는데? 아, 이게 무침이냐, 그렇지, 무침. 그렇지. 아, 저거 맛있지. 그리고 양념장. 그냥 만났는데, 설탕 대신에. 단 걸 계속 넣는 거야, 그냥 설탕처럼. 어머나. 아니, 된장찌개 매실이 지금 호기. 이걸 왜 여기다가 넣어, 이렇게 다른데? 난 단 된장찌개 먹어봤어? 단 된장찌개 먹어봤어? 단 된장찌개 먹어봤어? 어? 네가 이걸 봐도 물러. 물른 거야. 물렀는데 저거지 모르니까. 아, 저거는... 어이구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네가 만들었잖아. 주욕을 많이 굶잖아요. 네가 만들었고 그거 모른데. 하하하하